여러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과학자들의 이름들 연구기관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하네요.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본인의 리서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몇 년이 걸려야 될 것을 며칠로 줄일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신약 개발에 많은 그런 후보군들을 몇 년이 걸려야 될 것을 며칠로 단축시키는 그런 종류의 플랫폼을 뭡니까 AI 기반을 둔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과학 전문 AI 플랫폼을 출격시키다. 분자탐구로부터 합성까지 며칠이면 끝이 난다.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AI 도구를 제공하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께서 제가 방송 후미에 항상 셰츠랜드를 이렇게 필사적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딴 게 없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저마다 빡세게 준비를 잘 하자는 거고 신세계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신약을 개발하는데 수천 개의 후보군이 있을 건데 그걸 뭡니까 몇 달 몇 년을 가지고 그 후보군을 골라냈네. 그걸 일목요랑이 며칠 몇 시간 만에 다 줄여가지고 몇 개로 딱 압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뒤를 보고 뭐 궁실은 궁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대는 그냥 빡 차고 앞을 나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냥 뭡니까? 무슨 포퓰리임이 어떻고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는 겁니다. 앞을 향해 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생성형 ai와 결합시킨 겁니다.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 능력을 과학 맞춤형 클라우드 플랫폼에 담아 제공한다. 그러니까 ms가 본인이 이름 갖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다 그걸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고객이 되어야겠죠. 그 대신 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마치 코어 파일럿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자기의 연구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수억 개의 하암물을 학습한 최신 ai 모델을 사용해서 특정 산업에 적합한 새로운 분자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수년 걸릴 것을 며칠 안에 다 마쳐버리는 겁니다. 제품 개발하는 사람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수년 걸려야 될 과거 같으면 며칠로 단축시키는 그런 종류의 툴을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피의를 내야겠죠. 그렇지만 거의 끈값이지 않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ai가 어떤 겁니까. 수억 개의 하암물을 다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서 gpu를 사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이렇게 하냐. 사명감도 있겠죠.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2등 1등이 아마존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계속 지금 따라잡고 있죠. 그러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부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고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엄청나게 높겠죠. 그럼 아마존 쓰는 사람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쓸 것 아닙니까. 시간을 시간이 이 사람들 돈인데 시간을 절약해 주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최신 디지털 도구를 제공해 전 세계 연구자들의 독창성을 활용해 최고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어 파일럿 같은 생성행 ai 해급 도구로 연구자들의 새로운 창의성의 물결을 일으키며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을 하는데 과거 같으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걸 다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구글 검색이 상당한 타격을 받겠다. 구글링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구글 검색이 키워드 검색인데 키워드 검색의 본질이란 것은 수익 모델이란 것은 키워드 검색에서 수많은 콘텐츠가 나오면 그 수많은 콘텐츠를 사람들이 다 일일이 방문해야 그게 시간이 들어가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체제인 겁니다. 그런데 ai 검색이라는 것은 그 내비게이션 이것저것을 다닐 필요 없이 그냥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구글 여러분들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식의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귀담아 그냥 흘려듣겠지만 그래도 천하의 구글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분도 계시겠죠.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에서 드리는 이야기가 다른 여러분들 많은 유튜브들이 좋은 콘텐츠를 말씀을 하겠죠. 그러나 세월이 주는 경험하고 통찰력과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뭡니까 추구하는 그런 열정들이 합쳐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제공할 수 없는 걸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큰 차이인 거죠. 그리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빛을 앞으로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채널이 조금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닌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는 ai 추론을 ai 학습과 ai 추론을 과학연구의 모든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분석을 하고 결과까지 과학적 프로세스를 가속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의 ai 모델을 개발한 것이다. 지식탐구와 가설 수립에서 시작해 수만 개의 분자 후보를 생성하고 디지털 실험으로 후보를 좁힌 뒤에 결과를 분석하는 모든 과정을 며칠 내로 완성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분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면 제가 신약 과정을 잘 아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대략 이럴 겁니다. ai라는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신약군은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후보군을 수백 개 수천 개 찾아낼 겁니다. 그 과정에서 ai가 며칠 내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들 후보군이 예를 들면 20개가 나왔다. 그럼 20개를 일일이 다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ai가 그 실험을 모델화 해 가지고 몇 시간 만에 실험을 마쳐줄 거라고요. 그러면 100개를 꼽았는데 100개 가운데 10개가 나온 겁니다. 10개 가지고 실험에 들어가게 되면 수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엄청난 시대가 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3200만 개 이상의 후보를 검토해 더 나은 배터리를 위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고 합성하는 방법을 시현했다. 찾아주는 겁니다. 직접 뭐죠? 실험하지 않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다 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트렌드가 이런 세상을 그냥 쓸고 나가는 겁니다. 인터넷 발맹 이후에 최고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시대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내한테 뭘 의미하는지 내 아이들한테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죠. 과학자들은 원하는 분자의 특성을 지정해서 AI 추론과 고성능 컴퓨팅 시뮬레이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HPC를 통해 수천 개의 분자 후보를 추천받을 수가 있다. 추천해 주는 겁니다. 이걸 추천받는데 수년이 걸렸던 것을 뭐죠? 수일 만에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자연의 도구를 활용하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 모든 연구 단계에서 AI가 과학적 보조자 역할을 하며 자연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뭘 느끼는가 하니까 이게 이제 어제 소개했던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 실험들 되게 되면 설거지 집 청소 이런 부분들 지금과 같은 그냥 단순하게 입력된 로봇 청소기가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 처리해 주는 시대가 곧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연구자 안 쓰면 리서치 잡는 리서치 리서치를 AI가 얼마나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지 모른다 말이죠. 과학자뿐만 아니고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가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이제 유니레브라는 회사가 샴푸 같은 걸 만드는 특히 도브라는 도브라는 그런 샴푸 그다음에 비누 같은 걸 만드는 데 도브라는 게 아주 우수한 제품이죠. 제가 사용해본 건 유니레브의 도브라는 제품이 아주 우수한 이런 제약회사 겸 생활용품을 하는 큰 회사죠. 유니레브가 이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해서 제품 혁신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왔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 기술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연구소인 데이터랩에서 디지털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유니레브는 코어 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름들 클라우드 서비스죠. 에이저 퀀텀 엘리먼트의 고급 시뮬레이션 기능을 향해서 자연으로 과학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이 기술을 통해 실험실에 수십 차례 실험을 할 시간을 절약하고 시뮬레이션을 다해가 실험을 안 해도 되게 만드는 겁니다. 수천 개의 계산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유니레브 과학자들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얻은 데이터를 사용해 수만 개의 재료를 신속하게 선비하거나 복잡한 화학 반응을 탐구하는 모델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시간과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한 실험 시대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약 개발에 어떻게 사용하냐. 후보 물질 발굴 및 탐색. ai를 사용해서 새로운 분자 구조의 디자인. 임상 실험 최적화.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을 통해서 약품 후보들을 발굴하고 자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역동적으로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움츠려들지 말고 이 시대에 앞서가는 자는 못 되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봅니다.